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제주시 하북 2동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0 타경 21130번입니다. 제주시 하북 2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물건은 하북 공업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원 단독 공동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제주도는 근본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2025년까지 6조 1384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4만4천개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또한 지난 7월까지 제주 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 연속 개최에 이어 8월에는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주 2공항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상호협의원을 도출하여 제2공항 기본고시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니 제주도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제주시 하북이동 다가오주택은 토지면적 249평에 건물면적 110평으로 감정가는 10억 4123만원입니다. 신권으로 오는 11월 9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413만원이며 입찰은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자연 녹지지역의 토지로 화성과 도로 그리고 대지로 체크되는 바 입찰 전 현황과 공부상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한 물건인 듯합니다. 제2시의 건물과 조경수는 포함되어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산,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호 부과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건물인 듯합니다. 2017년 11월에 사용생인된 4층 건물로 현황상 단독주택이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사용현황에 대해서 면밀한 체크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가능한 다가구 원룸 경매물건의 등기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16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의 근제당으로 재권 최고액은 5억 4천만원입니다. 재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상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변동 내역 및 임대차 관계 등을 하긴 바랍니다. 또한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검토하여 다가구주택은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추가내용은 확인시 별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자금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제주도 부동산 취득의 경우 주소지가 타재기일 경우 대출 제재 및 여러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사전 체크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인근 지역 물건이 다수 거래되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 3분기에 토지면적 2214제곱미터에 연면적 489제곱미터, 2003년 신축건물이 22억 5천만원까지 거래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가능한 단독 다가구주택 거래 사례를 지도의 도시계주는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체크해 본다면 좀 더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근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매물이 4억 9천만원과 12억원에 확인되고 있으니 경매물건의 비교 분석에서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면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71.3% 매각률은 33.3% 경쟁률은 5.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 진행된 2도 2동 건물의 경우 2차 입찰에서 11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85.9%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갱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갱매전문가 황금낯집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황금낯집판의 부동산 갱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하북 2동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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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